경기광명 시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검은토끼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여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도 후케원으로서 무엇보다도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광명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겸소한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대면하고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유지적을 이뤄냈습니다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민주주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 저력으로 우리는 올해에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앞장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늘 성원해 감사드립니다 광명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입니다 공감 una Thank you have no comments antine 많 verdad arbe bit ani enam señ mean